안녕하세요 김대정입니다 세상 올해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기뻤던 일이 우리 세상을 마주하고 그 세상들 앞에서 같이 노래하고 무대를 보여줬던 그 일이 제일 행복했던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세상 이름 부를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세상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 보여준 사랑에 꼭 보답할 수 있는 아티스트일 수 있도록 노래도 연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오래오래 건강히 지켜봐주세요 세상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안녕